나이노가 두 번째 수령을 함께합니다 우리 아 기사가 뭐 기괴하게 났어 아니 인우 그 티저 봤잖아요 근데 인우 티저는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때 와 하는 말만 하다가 족족 부라만 치던데? 야 네가 제일 뚱뚱하다고 여기서? 네 나중에 퀴즈 한 번 하자 우리는 뭐 큰일 났어 이제 파이팅이 넘치고 인우가 뉴페이스가 뭐냐면 말이죠 들어와서 와서 차마다 돌아다니면서 형들 놀자고 얘기하고 나오라고? 조문이 형도 도망다니는데 끌고 가서 얘기하고 영도의 이름 생겼거든요 YB? 뭐야? 나가주세요 딘라인입니다 딘라인 딘라인입니다 딘라인 라비인우에서 딘라인 딘라인족 아니야 죄송한데 마침표 씨는 저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아니야 딘라인 아니고 저희 우라 우라딘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우라 우라딘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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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가운데가 훅 빠지는데 괜찮아? 딘라인 딘라인으로 서! 딘라인으로 서! 괜찮아야? 딘라인으로 서! 괜찮아 괜찮아 키모핏 신었어 인우한테 맞추면 너 머리 위에 날라간다 우리 딘딘 형 한 번 안아주자 딘라인으로! 딘라인으로 해 딘라인으로! 우리 우라딘 딘딘 형 어디 갔어? 난 너무 좋아 그럼 딘딘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좋아 재밌어 딘딘이 우리 형들 얼마나 괴롭혔니? 안 괴로워 형이 되나? 그렇지 맞아 너 당해봐라 딘디 형 지금 자리부터 괴로워 나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진짜 어색한 게 라비 형이 어색하더라 라비 형 라비 형 라비 형이 너무 어색해 지난 촬영에 정말 많이 고생하신 거 같아서 이번엔 특별히 그렇지 편안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 그렇지 경상남도 거제에서 진행될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입니다 오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입니다 오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 야 이게 인우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우리 안 밟잖아 우리 왜? 우리 아무도 이 얘기를 듣고 밟지 않잖아 왜?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 저쪽이랑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럼 등이 따가운 거야 배부른 거 배가 터지는 거고 같이 줘라 좀 딘드라 그렇지 오늘 또 배워가야겠다 글쎄요 그렇게 내용 자체는 좋은데요? 믿어주시고요 정말로 거제 곳곳을 여행하면서 겨울 범위와 함께 배부른 1박 2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 사실 진짜로요? 인우 오자마자 환기한 것도 좀 그렇긴 했는데 동생 왔는데 또 보여줘야지 네 울파가스 있거든 그럼 자 오늘 여행은 3대3 팀전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신뢰했지 지금 이곳에서 바로 팀 나누기를 진행할 건데요 대표적인 편 나누기 놀이 손바닥 뒤집기 원래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정하지만 오늘은 등 따시고 배부른 여행인 만큼 등, 배 뒤집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 여기서 뭐야? 왜 너 여기서 뭐야? 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여섯 명 전원 엎드린 자세로 시작 등이 보이게 있거나 아니면 몸을 뒤집어서 배가 보이게 하면 됩니다 같은 동작을 한 세 명끼리 한 팀이고요 3대3으로 팀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우 혹시 막내니까 물어볼게 우리는 다 똑같거든 팀 많이 해서 너 혹시 팀 되고 싶은 사람이 그래 그래 궁금하다 근데 제가 저번에 게임 해보니까 오비가 오비 팀이 노련미가 강해서 게임 승률이 높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포기해도 돼 우리 전쟁 아니야 포기해도 돼 우리 수장과 오비 가도 돼 우리 멋있는 라비 형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그렇게 가지 않아 난 꼭 쟤네들 셋이서 또 했으면 좋겠어 응 너무 재밌어 컨셉으로 오롯이 들이려면 우리 셋이야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렇지 자 가자